자 2018년도 1월 26일입니다. 1월 26일. 오늘 뭐 저희 카페에 상한가 종목이 제법 많은데요.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공개해 드리기는 그렇구요. 자 1월 중순에 저희 카페에서 당일날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.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희 카페의 바닥에서 매수했던 그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미 뭐 작년 6월달에서부터 지금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됐네요. 당일날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1월 중순경에 저희 카페의 바닥에서 매수하신 회원님이 지금 300%에서 200% 상한가 종목을 오늘에서야 여러분들한테 3종목을 공개를 해드릴텐데요. 자 오른쪽에 제가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. 가상 암호화폐 예측정보와 주식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카페인데요. 제 추천주가 적게는 뭐 3-400%에서 많게는 1000% 뭐 3000% 4000%까지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이유는 바로 주식의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입니다.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입니다.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잠재자산 알아내는데 5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잠재자산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.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빨리 손절을 쳐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인지 자 물렸어도 홀딩하면 결국은 올라올 종목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종목에 이렇게 대박 수익이 터지는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 때문에 이렇게 대박이 터진다.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 두번째 이제 첫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요. 1월 중순경에 상한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런 꿈의 대박주식 시리즈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바로 본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이제 1월 중순 대박주 10탄입니다. 대박주 10탄. 330% 수익 중인데요.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뭐 이전에 일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만 저같은 경우는 2016년도 6월 2일날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. 자 붉은태양 저를 비롯해서 니땡님 해땡님 초땡님 달땡님 그 다음에 인땡님 암땡님 님땡님 백땡님 흑땡님 짱땡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했는데요. 저는 뭐 늦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보다 뭐 1년 2년씩 이렇게 늦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300% 수익이 나지는 않았구요.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. 상한가 수익률 올려라. 이렇게 해서 이 종목에 이제 뭐 종목 몇 같은 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비공개를 했구요. 수익률이 지금 105%입니다. 105%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. 자 이제 이번주 금요일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상한가 수익률이 캡쳐가 돼가지고 이번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나씩 하나씩 해드릴 생각이구요. 자 첫번째 이런 지금 330% 대박이 나고 있는 바닥분속주 대박 10탄 시리즈입니다. 자 그리고 또 130% 자 이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 암땡땡땡님하고 그 다음에 불곤택님 저하고 둘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둘이 매수를 들어가가지고요. 상한가 수익이 지금 이렇게 나고 있구요. 자 하나는 뭐 신용으로 자 현금으로 매수를 땡긴 거구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융자로 신용으로 땡겼는데 매수를 많이 못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.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 신용으로 땡긴 물량이 매수를 많이 못해가지고 수익률이 적습니다. 아쉽습니다. 자 대박주 50 땡땡탄 해가지고 상한가 당첨에서 228% 붉은태양님 니땡님 뿡땡님 암땡님 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요. 저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원님들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왜이냐면 뭐 1,2년 늦게 진입이 들어갔기 때문에요. 자 125%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. 자 오늘 상한가 터져가지고 125% 수익 중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200%대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. 두 분 아 세 분 저를 비롯해가지고 총 네 명이 매수를 땡겨서 지금까지 강력 홀딩을 하고 있는데 초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 여기 보시면 자 목표가 100에서 1000% 추천주 시리즈 50개 보기로 해드리면 2017년도 목표가 1000%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. 목표가 1000% 1000%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저한테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직장이 뭐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신 겁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코스피 종합주가 3000이냐 4000이냐 4000이냐 이렇게 제가 이미 대세 흐름장이 오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산으로 만드셔야 됩니다. 내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10년 대운이 지금 오고 있다.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 먹으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하나라도 매수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. 한 달에 월급이 뭐 250만 원이다 생활비 빼고 200만 원은 내가 악착같이 저금한다 자 그러면 1년이면 2300이고 원금이 천만 원이면 3500만 원이다. 자 이런 종목이 자 이렇게 3500만 원이 제가 예측하는 것대로 이렇게 1000% 수익이 터진다면 만에 하나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3500만 원이 앞으로 몇 년 안에 3억 5천이 되는 것이고요. 3억 5천 갖고 또 운이 맞아서 1000%가 수익이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3억 5천이 35억이 되는 겁니다. 향후 6,7년 안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. 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요.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요.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 미래에 희망이 되어줄 그런 꿈의 주식을 미리미리 선정하셔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틀림없이 바뀌게 됩니다. 자 메인 공지창 여기 전책을 보기를 누르셔가지고요. 메인 공지창에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. 꼭 시간을 내셔서 보시고 특히 붉은태양 대박 주식시리즈 이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.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.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저로 인해서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실 거고요. 자 이렇게 쭉 한번 내리셔서 이런 대박 주식시리즈 이런 종목을 미리 바닥에서 선정하십시오. 자 여기 자그마치 500개가 추천드린 종목이 이렇게 대박 시리즈가 5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여기서 몇 개만 보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틀림없이 믿음을 갖게 되실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도 또한 대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들게 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삶이 오게 될 것이다.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준비하십시오. 시장을 정목시키는 시장 사회 주신 성격 위태 당선이 많을 것 같아요. 삶이 맑은 삶이 시리즈가 굉장히 신 큰 투석을 등산해서 만났을 때 틀림없이